자, 허경연 가수님을 한번 모시고 홈비 여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자,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봄이 오는 이 쓸쓸한 고민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봄이 어디 바로는 눈빛이 외로운 가루에서 빛맞으며 걸어가는 봄이 감탄한 이 여인을 눈물 흘리게 하느냐 무슨 사연 그리거나 아프게 하는 거야 스스리 스스리 우리 주와 빛이 오는 이 놈 걸어가는 봄이 오는 봄이 오는 봄이 오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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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해 온 이 놈 음악 감탄한 신 ¡sg! 이 년은 눈을 걸린 게 아닌가 무슨 사연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슬슬이 슬슬이 좋아도 이십에 오늘도 걸어갈 때 i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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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s i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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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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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